마자, 마자, 마자 해야지. 밖으로 치운다. 당신 있을 때 잘해 나는 뿜이야. 오늘 사라다 했네. 이소나 엄마까지 해. 아따, 카레는 진짜 이런 맛없게 하기로 어려 먹는 건데. 어떻게 알았어? 척 보면. 앱니다. 알았다. 안 할게. 여보. 안 할게나? 내 눈에만 이쁘면 되죠? 여보. 하지마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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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라사장 아이쿠 김사장 해야지 이원하는 수가 있다. 우리 집 안방만인 나만의 치타 나만의 재규요! 당신 한마디 해라! 아! 아... 이거 좀... 너 대리점에서 갖고 왔지? 얼마짜리야? 98만원 웬일이래? 쫌생이가? 그 참! 당신은 남편한테 쫌생이가 뭐고! 자, 쫌생이 남편한테 한마디... 아유, 그냥 이럴 때릴 수도 없고 진짜... 때릴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빈템이 없는 것이겠지? 빈템... 아! 아! 따간다! 아! 따간다로이! 뭐하노? 국수 샀나? 뭐고 이거 쫄면이까? 지방이 때라니까! 알았다... 눈 좀 그리기만 신나기로 뜨지 마라. 무서워 죽겠다. 아니 근데... 아줌메 하나? 요 셋 중에 제일 이쁜 아줌메 하나 있었는데 그 혹시 우리 치이터 못 봤습니까? 여기 있었네. 셋셀동안 내려. 하나, 둘, 셋! 내릴 줄 알았지? 아! 안 추워! 눈깔 빠질뻔 했다, 쫌! 무섭다! 어미야! 뭐꼬? 손님 전 남편 벌써 퇴근하시는데요. 미라... 미... 야... 그만해 진짜. 왜 난만 갖고 그래? 그만하라니까! 알았다, 알았다. 안 할게. 아따 참. 뭐... 재미난 얘기도 하고 계셨습니까? 아... 성님이 저 정부의 아버지 보고 저... 도둑놈이라고 하는데요. 도둑이요? 아무해. 내 이 사람... 배꼽 도둑 아니까! 하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이 배꼽 도둑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아, 다들. 만수무광 씩씩씩!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착순 한 명? 혼자 살랍니다. 일부 종사해야지요. 어? 봐. 저게 공부하는 거야? 응. 너 지금 공부하니? 아니요. 학력고사 얼마 안 남았다이. 네 대학 안 갈 끼가.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우표에서 배운 게 더 많다고. 너희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천하에 쓸모없는 씨뉴 붙이는 이런 개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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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래 그래 학교 공부 그게 뭐 중요하니 그냥 하던 거 계속해 발이 안 떨어진다 발이 안 떨어져 참 정환아 너 교복하고 교른복 다래서 엄마가 네 방에 넣어놨거든? 가라 가라 얼른 가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골목을 떠나거든 내가 뭐 가네 응? 자 자 자 응 아 저기 응 어이 으아이 지도 인간형은 칠수는 하면 안 되지 자, 자, 내가 다시 줄게 하지마, 진짜야 알았다, 내가 할게 무슨 방피도 아니고 짝구석노 자, 진짜로 할게 진짜로 할게 진짜로, 자 별이 빛나는 바 진짜로, 자, 자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동네 아들 선물은 노트, 노트, 됐지요? 저기요 노트 말고 공채 어떻습니까? 공채? 공채? 아 아 죄송합니다 이 사람 몸이 좀 안 좋아서 예 그 비싸밥 자시고 쓸데 무소로 해서는 아니에요 제가 뭐 하는 게 있다고 에이 태기 아버지가 하는 게 없으면은 이 사람은 그만 망고 땡입니다 예 태기 아빠에 비하는 우리 집 사람은 그만 먹고는 식총입니다 식총이 지금 뭐라 그랬어? 아유 넌 잘못했다고 빌어 잘못했다고 아유 말이 그렇다는 게지 말이 뭐 내 어디 뭐 진짜 그렇다 카드나 당신은 내 맘 말 넣었어 아유 얼른 사과해 싹싹 빌어랗게 에이 뭐 이런 일로 사과까지 사과는 됐고 오가 할게 오가 아유 저 말 그 말같이 싹싹싹 소리 하지 마죠 와 사과보다 오가가 더 높은 게인데 오가가 더 생기나 오가 아니잖아 내가 못살 오 족선아 엄만데 우리 중국 집에 짜장이기 자, 아무 말이라도 해보이소 뭐 조금 부끄러운 아이디어라도 일단 한번 던져보이소 말해보이소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진주를 24일 날 밤에 재하가 26일 날 깨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사람 안 될 필요가 없는 거죠? 25일이 없으니까 그만해 진주한테는 진주야, 네가 자는 바람에 눈사람이 다 녹아삐다, 네가 안 일났는데 죄송해요 아무 말 한다고 진짜로 막던 짓이네, 막던 짓이 그가 좀 깎었네! 어? 어, 어, 맞다야 얼얼얼 눈사람 맥주가 되겠네 그거보다는 24일 날 쟤 아, 다 얼얼얼얼! 그 살까까가지고 눈사람 맥주 만들면 되잖아 또 우리 택이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잖아 가능하지요